마지막입니다. 종교교회 찬양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교교회는 하늘과 땅, 너와 나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세속에 지친 사람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는 영혼의 샘토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교회 찬양대는 교회의 부흥과 함께 성장, 발전했고요. 은혜가 넘치는 찬양대로서 받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파하는 역할과 예배를 보좌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곡은요. 이 작은 나의 빛,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두 곡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종교교회는 대한민국의 중심 광화문에서 지난 124년간 하나님 사랑과 복음을 지역사회에 전하고 귀한 믿음의 전통을 다음 세대로 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종교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달이 나는 의미며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기 위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종교교회 연합 찬양대는 성도들과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찬양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종교교회 연합 찬양대 이제 시작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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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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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절망의 수렴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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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산소망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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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산소망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